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름이라서 릴레이로 러브다이야 하고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동영상인 척하고 고개를 계속 똑같은 박자로 이렇게 계속 흔들고 있었거든요 뭐 괜찮으세요 약간 뻐근하긴 해요 안마 좀 잘하시면 해주시겠어요 마침 제가 또 왼손에 오일을 또 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보드카냐고 한 사람 나오세요 보드카 나오세요 음주 후에 수영은 위험을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안 마셨다고 야 안 마셨다고 몇 명이 나보고 마셨다고 음주 측정하라고 달린 거야 이 자식들이 안 마셨어 또또로 또또또로 뽕 또또또또또또로 뽕 어쨌든 거기 하겠습니다 가끔 좀 좀 특이한 변태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요렇게입니다 게임을 몇 개 하면서 여러분들 무료로 드리는 경우도 몇 분 요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업다운 게임 아세요? 숫자 업다운 게임 혹시 아세요? 제가 특정 숫자를 써놓고 빙식훈으로 가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숫자를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업다운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부터 1000까지 사이 숫자고요 34 그 선생님 1부터 1000까지 선생님 여러분들 1부터 1000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주의사항 1부터 1000까지입니다 업입니다 5 5 5 5 다운입니다 업입니다 이제 좀 줄여졌어 완전 줄어졌어 완전 좁아졌는데 430 업입니다 444 444 제가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444처럼 약간 뻔한 숫자 저 안합니다 다운입니다 433 다운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이제 432 하나 둘 셋 432입니다 정답 1입니다 축하드려요 막판 하나 하겠습니다 좀 숫자 크게 할게요 1부터 10,000까지 하겠 1부터 10,000까지 하겠습니다 5000 업입니다 6,840 바꿀 기회 한번 드릴게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가요? 알았어요 업 7,098 업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업이면 아까보는 그냥 장난치고 싶었어요 7,7,7,7,7 바꿀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업입니다 빙사장님 또 9,999 예 바꿀 기회 한번 드릴게요 그대로인가요? 9,999 업입니다 자 여러분 조용히 채팅 조용히 있어 혹시 몰라 여러분 혹시 모르잖아 채팅 알려주지 말고 조용히 있어 아이씨 아유 보고 있었네 아 어쨌든 여러분들 여름 같이 이렇게 즐겨주시고 매번 열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더운지도 모르고 정말 방송하고 아유 더워요 더운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다음 년도에는 꼭 냉방기구 사놔야겠어